안녕하세요.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. 제가 6평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답노트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퀘스트를 찍게 되었는데요. 먼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꼭 만들어야 되나요? 왜 만들어야 되죠?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, 시험이라는 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. 왜 별게 아닌지 알아요? 시험이라는 것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. 인생은 사실 실제 실전은 정답이 없거든요. 하지만 시험은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이 출제되는 개념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제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과학 개념들을 이제까지 시험이 잘 출제됐던 것만 모아보니까 대략 300개 정도의 문장들로 간출일 수 있더라.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6평 해설 강의할 때 다 보여드렸죠. 300개 정도의 문장들만 외우고 그 풀이법을 이해를 하고 적용하실 수 있어도 충분히 6평 잘 보실 수 있었습니다. 1등급 가능했어요. 제가 보여드렸습니다. 해설 강의에서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구과학 공부의 모든 것은 뭐냐? 1번부터 300번까지를 외우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리고 문제 좀 풀어보시고. 그게 다예요.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공부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처음에는 사실은 1번부터 300번까지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개념 강의를 듣는 거예요. 제 더 시크릿 강의를. 그리고 다 배운 다음에 그거를 문제를 실제 푸는 데 적용해 보는 것이 시크릿 300 강의죠. 다만 제 강의의 약간 주의사항은 더 시크릿 강의에서 개념, 문제풀이법까지 다 한 번에 다뤄드리기 때문에 더 시크릿 강의가 문제풀이법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좀 더 중요하다는 점. 그게 조금 주의사항이고요. 핵심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걸 한번 싹 다 배워요. 싹 다 배우면은 이게 사람이 머리가 사실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한번 싹 다 배운다고 해서 이게 다 세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빈칸이 생깁니다. 물론 그걸 시크릿 300을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렸지만 그래도 6평 볼 때쯤에는 또 까먹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럼 까먹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그때는 이제 까먹은 것들. 예를 들어서 13번을 까먹었어? 그럼 13번만 좀 모아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본인이 잘 까먹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까먹은 부분, 까먹은 부분들만 잘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그 후에는 더 효율적이 되는 겁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어차피 처음엔 거의 다 모르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여기서 거의 다 모른다의 정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했던 학생들도 사실 지금쯤에는 거의 다 몰라요. 이런 친구들은 여기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은 사실 이걸 싹 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. 제가 6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평 시험 본 시험지에서 20점대가 나온 친구들, 즉 절반 이상 틀린 친구들은 이 중에 절반은 모른다는 거예요. 그 말은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겁니다. 20점대 이하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30점 미만의 친구들이에요. 30점대 미만의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만들기보다는 시험지를 통째로 복원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.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일단 이 중에서 절반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제가 배웠는데 전 아는데요? 근데 왜 30점 못 맞았어? 모르는 거야. 그럼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더 시크릿 강의를 좀 1.3배속으로라도 좀 들어.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원래 듣고 있던 개념 강의, 기출 강의라도 들어. 왜냐하면 그 중에 절반은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걸 좀 듣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. 이겁니다. 틀리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오답노트 큰 의미 없어요. 그럴 틀리는 문제가 많을 때는 그냥 이거를 싹 다 듣는 것이 더 좋아요. 근데 거꾸로 틀리는 문제가 얼마 없어? 이 중에 몇 가지만 다시 하면 되겠어? 그러면은 이걸 다 듣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이거야. 그래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야. 그래서 오답노트는 어떻게 만드느냐?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. 이 오답노트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거든요.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오답노트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오답노트 만들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. 오답노트 만드는 데 막 공작하는 데 한 3시간 걸리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. 아주 심플합니다. 오답노트는. 오답노트. 자 이게 지금 이번 6평 시험지인데요. 제가 6평 시험지를 단면 인쇄를 했습니다. 왜 단면 인쇄를 했냐면은 가위로 잘라버리면은 뒷면까지 이렇게 잘리잖아요. 뒷면까지 잘리면은 자기가 앞뒤로 틀렸을 경우에는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단면 인쇄를 했고요.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... 본인은 그냥 6평 시험지를 그냥 자르셔도 돼요.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다. 그래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본인은 예를 들어서 3번을 틀렸어? 3번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? 이런 거까지 보여드립니다. 가위로 잘라? 잘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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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붙여! 노트에다가 이거 노트거든요. 노트에다가 아무 노트나 하나 사! 그리고 지구광 오답노트라고 써놔! 그 다음에 이걸 펼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! 붙인 다음에 쓰는 겁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데 틀린 이유 써야 돼. 틀린 이유는 본인이 이 부분을 아예 까먹었거나 한마디로 암기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? 근데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석을 좀 잘못해도 틀렸어? 아니면은 실수를 했어? 이런 것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아니면은 계산을 못했어? 기역, 니은, 디귿보기 중에 몰랐어? 그런 것들을 써놔야 돼.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. 왜? 본인이 시험을 볼 때의 그 생각을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?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 그게 떠올려야 되냐면은 시험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다 보면 언젠간 다 맞는 거예요. 다 맞을 수 있다니까? 근데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고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 다 맞을 수가 없죠. 틀린 거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틀렸는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거 틀린 이유를 써놓는 겁니다. 아 이래서 틀렸구나. 그리고 그걸 이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문제 붙이는 거 그냥 시험지 잘라붙이면 돼요. 그 다음에 심지어 풀리법 풀리법도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올라와 있잖아요. 그 해설들을 그냥 잘라붙여도 돼요.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잘라붙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절 우리 수험생은 시간이 곧 금이죠. 시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절반 이상 틀렸을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라 이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. 한 30점대 이상은 되어야지 오답노트가 어느 정도 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문제 그냥 잘라붙이고 풀리법 잘라붙인 다음에 본인 틀린 이유만 한두 줄로 써놓으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한 5개 정도 틀렸어도 그거 5개 만드는데 10분이면 다 만들어요. 10분, 15분이면. 그래서 그렇게 한 과목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시험 전날에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시험 전날 아니면 11월에 수능이 거의 얼마 안 남았을 때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? 시험 전날에 여러분 모의고사를 새롭게 풀면 안 좋습니다. 왜 안 좋냐 아무리 시험 전날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설 모의고사는 약간 문제를 꼬아놓은 것들도 있고 평가원 스타라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평가원 시험으로는 잘 볼 수 있더라도 사설에서는 점수가 좀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날 사설 모의고사를 만약에 푼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오면서 여러분의 기분이 굉장히 다운될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 그거는 객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받을 일이 아니거든요. 시험 전날에 또 다른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. 그럼 시험 전날에 뭘 하는 게 제일 좋느냐? 바로 여러분이 틀린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서 틀렸었구나. 내일 시험 볼 때 아니면은 3일 후에 시험 볼 때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. 그리고 아 내가 이런 걸 까먹었었구나. 그러면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하기에 제일 좋은 건 오답 노트다. 그리고 참고로 9평하고 11월 수능 같은 경우에는 9평 때는 좀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능은 베스트는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수능이 10일이라고 칠게요. 깔끔하게 11월 10일이 수능이에요. 11일이 수능이 10일이 수능이면은 8일, 6일, 4일 이럴 때 그 전해들의 수능들을 풀면 아주 좋습니다. 2020년 수능, 21년 수능, 22년 수능, 23년 수능을 딱 그 실제 시간표대로 이거 몸을 아예 수능에 채활시켜야 되거든요. 이게 제일 좋아요. 사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300 교제에다가 일부러 수능 문제는 안 집어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그렇다고 다 안 집어넣으면 좀 곤란하니까 가장 최근 두 개년도만 수능 문제는 일부러 시크릿 300 교제에 안 집어넣은 게 이거 너무 많이 풀면은 달아버려요. 무슨 말이냐? 문제를 외워버린다고. 문제를 외워버리면 나중에 수능 때 이거 풀어도 외운 문제가 돼버려. 그래서 너무 많이 접하는 게 좀 그래서 이거를 시크릿 300 교제는 안 집어넣고 대신에 제가 신유형 보기들만 따로 풀어드렸죠. 이제 무료 해설 강의로.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다 기존 프리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신유형은 또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풀어드렸죠.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수능하기 전에 혹은 큰 시험 전에 제일 좋은 건 뭐냐 구평에도 사실은 적용됩니다. 구평에도 9월 10일이 구평날이다. 그럼 그 전에 한 이틀 간격으로 이 구평시험지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여러분 어떤 사설도 실제 구평과 실제 수능만큼 좋은 모의고사일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실제 구평과 실제 수능은 여러분이 기출문제지에서 보통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외워서 푸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곤란한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덜 접하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너무 안 접하면 또 문제를 못 푸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했고요. 아무튼 핵심은 이런 시험대로 푸는 게 제일 좋다는 거 하나랑 일단 오답노트 얘기하고 있었죠. 오답노트 이렇게 만든다. 전혀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. 딱 이 정도만 팍팍팍 써놓고 시간 오래 걸리지 말고 자기가 틀린 이유 잘 써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에 이걸 읽어가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를 잘 써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큰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여러분 어렵지 않죠? 꼭 오답노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